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완삼두근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볼건데요. 상완삼두근은 라틴어로 트라이셉스 브라키라고 합니다. 트라이셉스는 라틴어로 세 개의 머리라는 뜻이고 브라키는 라틴어로 팔의 를 뜻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팔에 있는 세 개의 머리, 즉 트라이셉스 브라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머리 중 첫 번째로 길이가 가장 긴 삼두근 장두를 볼건데요. 삼두근 장두는 세 갈래의 머리 중 유일하게 날개뼈 소켓에 붙어있는 다관절 근육입니다. 날개뼈 소켓에는 위쪽에 상결절이, 아래쪽에는 하결절이 존재하는데 상결절에는 이두근 장두가 부착되고 하결절에는 삼두근 장두가 부착됩니다. 상한골 뒤쪽에는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고랑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고랑을 기점으로 위쪽에는 외축두가, 아래쪽에는 내축두가 시작됩니다. 삼각근이나 상한이두근과 비슷하게 근육의 시작점은 모두 다르지만 근육의 정지점은 우리가 흔히 팔꿈치로 알고 있는 척골의 주두돌기입니다. 상한삼두근은 유일한 팔꿈치 관절 신전 근육인데요. 그 밖에도 삼두근의 장두가 날개뼈에 붙어있어서 어깨관절의 신전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근육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타입1은 근섬유의 수축속도가 느리지만 지구력이 강한 섬유이고 타입2는 수축속도가 빠르고 힘이 세지만 지구력이 약한 근육입니다. 삼두근 제일 내축에 숨어있는 내축두는 지구력이 강한 타입1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단위가 낮아 섬세하고 장시간 힘을 요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운동단위란 신경섬유 하나가 통제할 수 있는 근섬유의 양을 말합니다. 운동단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섬유 하나가 더 많은 근섬유를 동시에 수축시켜서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축두는 반대로 타입2 섬유로 이루어진 가운데 운동단위가 커서 큰 힘을 내는 데 적합합니다. 장두는 타입1 섬유와 타입2 섬유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삼두근의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삼두근이 과사용돼서 근섬유의 경직이 일어나면 각각 근육의 시작점과 정지점의 통증을 방사합니다. 이 경우 바벨 혹은 폼롤러를 이용해 삼두근을 충분히 마사지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삼두근은 보통 정지점이 많이 파열되는데요. 정지점의 힘줄이 50% 이상 파열될 경우에는 외과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삼두근은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팔꿈치 관절을 구부리는 근육들은 종류도 많고 신경지배도 각기 달라서 한 근육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근육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삼두근은 유일한 팔꿈치 신정근육이기 때문에 신경손상이 있다면 동작의 제한이 커집니다. 거의 모든 해부학체계에 삼두근, 장두, 내축두, 외축두 모두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삼두근의 장두는 애과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한 웨이트를 이용한 트레이닝으로는 덤벨 트라이셉스 킥백과 트라이셉스 케이블 푸시다운 등이 있습니다. 해당 동작을 할 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내외전을 해주면 삼두근의 장두 끝까지 근수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맨몸을 이용한 운동으로는 벤치 딥과 스핑크 스푸시업이 있습니다. 웨이트를 이용한 단일관절 운동은 삼두근의 활성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맨몸을 이용할 경우에는 삼두근뿐만 아니라 어깨 주변 근육들과의 협응력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